아 오케이 하구요 자 토요 정모라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투자스토리의 방교수입니다 IMFT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노미스 파이낸스 역할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구요 제 채널은 교육방송입니다 제 채널은 인스파라엔터테인먼트 퍼펄스 오디 암나라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 정모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9월 21일입니다 이제 9월에 이제 한 주만 남았죠 가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한 달이 지났고 10월 11월 되면 이제 곧 겨울이죠 자 한국은 아직 덥다고 하는데 자 오늘 비가 와서 좀 시원해졌길 바랍니다 자 오케이 네 토요 정모라방 시작하는데요 자 2024년 제가 강조한 게 있죠 2022년에는 인내를 강조했고 2023년에는 인내와 민첩 그 다음에 2024년에는 민첩을 강조했습니다 자 민첩하게 열매도 잘 따고 또 4월 7월 그 다음에 9월 초에 이제 쩔어졌을 때 또 조금씩 줍줍을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지수 정도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이 나셨을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잠재 그것부터 잘 하신 분들은 다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일단 연주는 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이죠 예 금리를 5.25에서 5%까지 올렸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 주에 자 50pp를 내려서 이제는 4.75에서 5%까지 지금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낮냐 그건 아니죠 자 아직까지 뭐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년까지 한 3%대까지 계속 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한 번 내렸습니다 물론 큰 폭의 내림은 있었지만 금리가 지금 4.75에서 5%만 낮은 건 아니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소프트 랜딩이 올 거냐 침체가 올 거냐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소프트 랜딩이 80% 정도는 확률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금리를 일단은 자 내리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제적으로 내렸죠 어떻게 보면 예방적으로 50pp를 내리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침체 분위기가 더 나서 경제가 악화되면은 진짜 양쪽 완화가 될 정도로 금리를 파바바박 빨리 자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50pp를 내렸습니다 이제 요거를 빅컵 뭐 점포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pp를 내렸어요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예 한 25pp 내리지 않겠냐 싶었는데 50pp 내려서 깜짝 놀라켰죠 깜짝 놀라킨 효과가 났습니다 주익시장에 자 그리고 점도표도 약간은 뭐 예상보다 좀 많이 내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024년 점도표가 10명이 이제 4에서 4.5 사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내려야 된다는 거가 찍혔어요 지난번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 5.1이었는데 이번에 4.4로 찍히면서 자 올해 말까지 최소 이제 3번이나 4번은 내려야겠다 이제 연준도 이제 갑자기 점도표를 많이 찍으면서 여러 번 내려야 된다 자 요런 식으로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게 주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내년 6월까지는 3% 정도 내리고 내년 12월 정도까지 한 2.87까지 자 내리지 않겠냐 월가 쪽에서도 그렇게 본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내려야겠다 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에서 4.25까지 자 요렇게까지 내려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배드와치 쪽에서 12월까지 한 번 더 내려서 5번 정도 자 이번에 두 번 내린 것까지 5번 내려서 4에서 4.25까지는 올해 자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1월에 한 번 더 내리고 내년 3월에도 한 번 더 내려가지고 한 3.25 정도까지 자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월엔 안 내리고 한 6월까지 한 3%대 초반까지 내리고 자 내년 말까지 아마 이제 2.9나 3까지 내리지 않겠냐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시장 같은 경우엔 이미 6개월 정도 예 미리 반영을 하는 거고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미리 반영을 해서 주식시장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준이 내놓은 경제 전망 자체가 sep라고 그러죠 네 요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gdp가 2%로 찍혔죠 네 그 다음에 물가도 2.3에서 2.6%로 지난번보다 더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잘 떨어져서 결국은 2026년까지 2%로 다 떨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gdp는 계속해서 2%로 유지가 되면서 미국은 경제 확장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다 이런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4.4가 찍히긴 했지만은 제롬 파월이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줬죠 실업률만 보면 안 된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이민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 전망으로 봐도 소프트랜딩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입시장에 올라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미리 인연물은 그걸 반영해서 3.59까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5%대까지 올라갔던 채권금리가 2022년 거의 7월 8월 한 8월 달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그때 2022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한 3%까지 올렸을 때 정도 금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시장에 채권금리가 많이 안정이 됐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 수요도 많이 늘어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올라갔죠 116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00.4이까지 떨어졌습니다 요 수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22년 4월 달 정도의 수준이죠 자 그래서 2022년 수준으로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자 인연물 채권금리도 떨어졌고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일을 할 때 수익을 냈는데 그걸 미국으로 가져올 때 달러 가치가 높으면 손해를 보죠 환차 손이 계속 생기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수용주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뭐 이렇게 채권 발행하고 그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연물도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당 순위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한 15% 이상은 더 성장을 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떴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앵캐리 청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140엔에서 다시 143엔으로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동결했죠 더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져오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뭐 금리가 금리를 급하게 올릴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엔화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뭐 엔화를 다시 빌려다가 뭐 딴 데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아직 있는 상황이고 청산의 걱정은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좋은 상황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가 낮으면은 그만큼 현재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게 나스닥이죠 여기서 나스닥이 2.14% 이번 주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1.82% 정도 올라갔고 뭐 다우는 뭐 조금 수혜를 입었습니다 0.85%밖에 못 올랐고 S&P500도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자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제 나스닥하고 러셀이 좀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금리 떨어지고 소프트 랜딩 가능하면 좀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자 이번 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우 메타가 뭐 7% 정도 올랐죠 이번 주에 자 구글도 거의 3.96% 올랐고요 테슬라도 3.46% 올랐고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올랐습니다 뭐 엔비디아만 좀 눌렸는데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도 뭐 브로드컴, AMD 이런 것들은 한 2% 가까이 올랐고요 뭐 이제 소프트 랜딩 가능하고 달러가 떨어지면 반대로 달러를 계산해야 되는 기름값이 오히려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금값도 올라가고 금이라든지 이제 기름은 수혜를 입어서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은행들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수익을 더 돈을 많이 빌려 쓰겠죠 그래서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 투자기관들도 주가가 잘 올라간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계속 얘기 드렸죠 주가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줍줍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뭐 4월달 7월달 8월초까지 그 다음에 9월달 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줍줍을 했습니다 적용이 것보다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기에 10% 이상 오른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야 8.9%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에 한 8.9%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진짜 아 이게 1950년대부터 내놓은 건데 전반기에 10% 오른 경우에는 후반기에 7.7%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은 한 8.9% 정도로 큰 폭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 했죠 진짜 이렇게 8월 5일날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한 한 4% 정도 3.5%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예 8월 7월부터 지금까지 예 보시면은 그래서 아직은 한 3%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3%가 더 올라가면은 한 5,800, 900, 60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맞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거 지금 설명하는데 이용만 하죠 뭐 예측하는데 쓰진 않습니다 자 요렇게도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예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그 전에 기록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는 뭐 5.5% 9.6% 7.9% 5.4%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8월 말까지 18.4%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4% 정도 오르지 않을까 4,5% 정도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때 1회로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은 3% 정도 여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자 기관들도 목표적가를 다 올렸죠 네 이번주에 UBS 6,200 받고 BMO도 6,100 받고 골드만 상승 6,000으로 올렸습니다 원래 에버코어도 6,000은 보고 있었고 모건 스텔리도 6,000으로 바꿨죠 오펜하임은 5,900, 도이치뱅크 5,750, 5,700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3% 정도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은 1.0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87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5,900까지는 근데 저희 마을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면 목표가 올해 5,800 정도입니다 제 표를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S&P500에 목표 줄 거 5,800으로 잡아놨죠 제가 그래서 5,800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그 이상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나온 것들이 내년도 목표 주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미 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를 더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자 아무튼 자 이제 3분기도 끝나가고 이제 4분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3%를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목이 조금씩 쉬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목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뭐 지난주 계속 얘기 드리죠 올해 들어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2024년은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지난주에 쫙 정리해 드렸죠 뭐 TSMC 실적 잘 나온 거 오라클 실적 잘 나온 거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쫙 드렸는데 자 지금 S&P500의 실적이 여전히 인공지능 주식들이 사자 의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IT 쪽은 사자 의견이 지금 64% 61%씩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메탈 라든지 구글이 있는 거고요 IT 쪽은 아시죠 뭐 암튼 대형 주제 빅텍죠 자 이쪽에 사자 의견이 61% 64%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에너지가 62%고 헬스케어 57% 이미 소비재 56%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자 의견이 조금 많은 이 녹색 부분이 많은 게 AY와 관련된 주식이고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 주가 변동에 있어서 6월 30일 이래로 지금 AI 관련된 주식이 S&P500 주식보다 6.1%가 더 올랐습니다 S&P500 4%밖에 못 올랐는데 자 그 다음에 퍼센트로 보면 어닝콜 때 AI를 얘기한 주식이 IT 쪽이 91%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6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빅텍만 보시더라도 지난 분기까지 실적이 빅텍이 36.8%가 순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순수익 성장률이 지금 빅텍이 36.8%예요 7개의 Magnificent 7 기업이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4%밖에 안 올랐어요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는 뭐 그냥 경기가 소프트랜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이 정도죠 뭐 순환매다 뭐 금리 내릴 때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4분기도 똑같아요 17.5% 지금 안 보시겠지만 17.5%가 빅텍이 더 실적을 더 순수익이 더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주식들은 8.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주식들 때문에 미국 주식이 잘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2023년 작년에도 침체가 온다 그랬고 올해도 침체가 온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했었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주식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빅텍들이 실적을 잘 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버블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2023년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잘하고 있다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100%가 늘었죠 이번에도 자 그래서 S&P 500이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죠 한 3%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RSI가 62.90이에요 70까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여력이 아직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5,800까지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왕 분위기 좋은 거 과열은 시켜야죠 예 과열은 시켰고 예 그 다음에 어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59.50입니다 60이기 때문에 10 정도 과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면은 나스닥도 전 고점이죠 최근 전 고점 뭐 옛날 전 고점은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저희 기억 속에 있는 불과 몇 달 전에 7월 달에 제가 고점이 18,671이기 때문에 17,948이죠 아직까지 한 700포인트 정도 나스닥도 올라갈 여력은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여력이 있다 자 그래서 과열까지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세마니오의 날 지나간 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주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잘 벌티고 있습니다 자 다우도 마찬가지죠 예 다우가 지금 67.88인데 조금 더 과열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보다는 예 지금 S&P 500이라든지 자 나스닥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러셀 2000도 60밖에 안 됩니다 아직 조금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멘텀이 죽었냐 그것도 아니죠 오일이 동풍에서 위에 떠 있죠 지금 다우도 오일이 동풍에서 위에 떠 있죠 자 나스닥도 오일이 동풍에서 위에 떠 있습니다 눌리긴 했지만 자 S&P 500도 오일이 동풍에서 위에 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곰들이 전략을 세워서 소매 판매 나오자마자 수요일 화요일날 소매 판매 나오니까 25bp 내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연준에서 깜짝스럽게 50bp를 내려줬어요 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었을 텐데 목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쇼스키즈가 나면서 주식시장이 2,3%씩 올라가 버렸죠 곰들이 깜짝 놀랐죠 여기서 물러날 곰들이 아닙니다 곰들은 또 전략을 짜고 있는데 자 어제 페덱스가 실적이 나오면서 곰들이 페덱스 공격을 해서 14% 정도 떨궈놨습니다 뭐 그냥 떨어질 일이 아니죠 자 페덱스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곰들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쪽에 공매도를 치고 시장을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항상 하죠 자 이제 곰들이 있죠 뭐 기관들 해치펀드들 자 어떻게 해서든지 10월 11월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냈을 거예요 9월 초에 또 한 번 흔들어 놨죠 9월 초에 흔들어 놓으면서 개미들이 던진 것들을 곰들이 좀 이렇게 밑에서 줍줍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9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거 수익이 이제 실현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흔들어야지 다시 주식 주가들이 싸져야지 다시 기관들이 사가지고 3분기에 10월 11월 12월에 수익을 많이 냅니다 뭐 지금 상태로 뭐 계속 끌어올려 봐야 한 3%밖에 수익을 못 내죠 그걸 바라지 않죠 기관들은 세력들은 여기서 한 번 흔들어 놔야지 또 쭉 떨어지면은 거기서도 줍줍해가지고 10월 달에도 수익을 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군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일 수만은 없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있죠 빅 레이컷 versus 패드 컨텐츠 with the new obstacles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50컷을 내렸지만은 여전히 새로운 장애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끝이 아니죠 5.5에서 5%까지 떨어진 게 당장 금리 인하 50pp 내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5.5에서 5% 내렸다 그래서 당장 뭐 경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가가 2.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질금리가 아직도 2.5%예요 뭐 그전에는 2.75% 였는데 실질금리가 2.5%여서 아직도 뭐 소매 쪽이라든지 뭐 회사들이 5% 가지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갑자기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 이럴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50pp 한번 내린 거로 사실은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6개월 이후에 일어날 거라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채권 시장하고 주위 시장이 오른 거지 지금 뭐 큰 효과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안심할 때는 아니죠 그래서 금리가 실질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한 2.5%인데 거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내년 말까지는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실질금리가 한 0%나 뭐 0.25%에 잡혀야지 주 시장에도 뭐 큰 도움이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은행 가서 막 돈도 더 빌려 쓰고 뭐 아무튼 물가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금리가 자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연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제롬 파월도 지금 실업률 4.4% 전망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것만 보고 경제 전망을 볼 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계속 걸리죠 저희 머릿속에 실업률 4.4%로 왜 찍어놨을까 6월 달에는 4% 찍어놨는데 지금 4.4% 찍혔어요 여기서 지난달에는 4.2%가 찍혔고 그 전달에는 4.3%가 찍혔기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50pp 내린 거로 경제가 확 바뀔 거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금리 지금 한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월에도 50pp 한 번 더 내려주고 뭐 100pp 정도 확 내려서 금리가 한 4.5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그나마 경기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효과가 12월이 돼도 실업률이 4.4%로 유지가 되면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내년 봄이나 돼야지 뭐 이렇게 금리 인하 효과도 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도 선출이 되고 그쵸 어 수부님 감사해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4.3으로 올라갔다 4.2로 올라가는데 이제 경제 전망처럼 4.4로 조금 더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요일날 소매 판매가 잘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플러스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는 4.63%씩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2.05% 밖에 안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3%가 찍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아직도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로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런 상황이고 특히 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페텍스의 실적이 나오면서 페텍스가 미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배달을 많이 다니죠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좋으면 주문도 많이 시키고 페텍스로 배달이 많이 갈텐데 페텍스가 실적 미스가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좀 안 나오고 소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아마존 영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페텍스의 가이던스가 좀 낮아졌습니다 요즘 페텍스는 뭐 배달하면 사람들이 막 훔쳐가요 그래서 페텍스 차 왔다 그러면 훔쳐가자 그러면 페텍스가 딱 도착하면은 배달하면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주인이 나오기 전에 그거 들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페텍스 어제 실적 나온 게 약간은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침체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침체에 대한 걱정이 약간 다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약간 들어왔습니다 뭐 우리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안 나오고 있죠 50 밑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아직도 자 50 밑입니다 물론 미국 GDP의 한 30%도 차지를 안 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경기가 지금 완전히 다 풀렸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자 이제는 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가죠 금리를 이제 팍팍 내리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또 계속 나오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미디어들이나 이제 월가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꾸 꺼내면서 이 월가가 만들어 놓은 또 이런 사실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님 감사해요 그래서 8월달 PC 물가 예상치가 일단은 금리나 효과가 없겠죠 8월달이니까 지금 9월달에 나온 9월달 CPI가 중요한데 이거는 2.5에서 2.6에서 2.3이나 2.7로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옵니다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다리로 따지면 뭐 0.12%나 0.15%만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게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 2.7 정도 나오면 괜찮을 거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난 번에 나온 9월 둘째 주에 나오는 CPI가 3개월짜리를 1년째로 환산하는 게 꺾여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0월 둘째 주에 나오게 됐는데 지금 금리인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쭉 올라갈 수가 있죠 이 걱정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비농업 부분 고용은 다행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농업 부분에 유닛 레이버 코스트죠 그래서 노동 단위당 비용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완전히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드릴 얘기는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가 아직은 불확실해요 당연히 이제 토론이 끝나면서 해리스가 잘 하면서 약간 조금 인기가 올라갔고 여론조사에서도 2.8%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게 11월 5일 날 뚜껑 열리기까지 모르는 거죠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뭘 해야 하고 아니면 해리스가 실수를 하던가 이래서 정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아직까지 한 달 이상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11월 5일까지 그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각 주별로 여론조사가 조금 뭐 지난 주말 얘기 드릴 때만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약간 노스캐롤라이나 쪽이 트럼프가 앞서게 나왔어요 이게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갑자기 트럼프가 앞서게 됐고요 펜실비니아는 여전히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조지아도 계속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요 이게 16표 가져가죠 이기면 노스캐롤라이나는 16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리조나도 박빙이긴 한데 여기서 트럼프가 11표를 가져가면 32에다가 43표를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경합주 중에 43표 가져가면 굉장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빙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50개 주에서 270표를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이번에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선거에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가 지금 역전을 해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당장 안심을 해야 될 때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항상 희망은 있죠 우리 자 이 그림은 9월 초에도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2주 동안 이제 잘 올라왔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희망은 계속 있죠 네 그래서 가장 큰 희망이 뭐냐면은 11월 달에도 50pp를 한 번 더 내려준다 이런 거 51.4%로 네 그래서 이제 11월 대선이 끝난다 대선이 10월 달에 좀 변동성이 있어도 11월 5일 날 대선이 끝나고 11월 7일 날 50pp 한 번 더 내리고 대선도 끝나면은 올라가죠 그러면 올해 말까지 6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저희가 얘기 듣는 거죠 4월에도 얘기 들었고 7월에도 얘기 들었고 9월에도 얘기 들었지만 지금 mmf 마켓이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어디로 가야 되죠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요게 아직도 앞으로 3개월짜리가 채권금리가 5%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시간이 있는데 5조 달러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5 트릴리어 달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도 10월 달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10월 초에 흔들어 놓고 거기서 바닥에서 줍줍을 해야지 연말까지 11월 12월에 쇼핑 시즌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수싸움에서 수싸움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뭐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지면 저희한테 기회고 그러면 이 mmf 마켓에서 저희는 돈을 빼서 주식을 삽니다 M2 통화량도 많아요 저축성 통화량 M1 통화가 아니라 저축성 통화가 많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죠 그래서 지금은 흔들어도 풀백 정도다 뭐 이정도 생각밖에 안 돼요 올해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7월에 그 공포 7, 6개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7월 말 8월 5일까지 흔들어 놓은 게 가장 크게 흔든 거고 제 생각에는 9월 초에 뭐 약간 4% 흔든 건 적당한 거고 10월 달에도 흔들어 봤자 뭐 그렇게 많이 흔들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흔들리면 이제 또 다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흔들리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거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음 주가 중요하죠 자 다음 주가 중요한데 앞으로 3주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3주 다음 주에는 잘 갈 거 같아요 네 다음 주에는 뭐 큰일은 없을 거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제 데이터를 계속 봐줘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S&P에서 나온 PMI가 월요일 날 나오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자신감 지수 화요일 날 나오고요 수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반도체 주식들이 이거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GDP 잘 나오겠죠 뭐 지금 3% 나오고 있으니까 자 GDP도 잘 나오고 개인 소득 소비도 큰 영향은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물가도 PC 물가는 당장은 영향이 없을 거 같죠 어차피 금리 내린 거는 지금 8월달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9월달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나머지 여지에 과열시킬 고 10 정도의 과열 그게 다음 주에 뭐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뭐 흔들리다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5,800 근처까지 자 일단은 PC 물가가 잘 떨어지고 개인 소득 소비 잘 나오고 GDP까지 잘 나오면은 뭐 여기에서 잘 올라갔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크게 위험이 없어요 뭐 저희가 대비할 건 별로 없는 거 같고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자 뭐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내피셜이니까 자산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미 이번 주에 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음 주까지 자산배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십시오 뭐 열매를 따던 뭐 손절을 하던 뭘 하든 해가지고 자산배분을 한번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월에 27일 날 자 주식을 사고 팔면은 9월 30일 날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9월 30일까지 안 기다리고 9월 27일 날 결과 보고 자 자산배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이번 주에 다 했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에 조용히 지나가다가 이때 27일 30일 날 이제 자산배분이 되고 3분기 말 리밸런싱이 이때 이제 끝나겠죠 네 이때 끝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10월을 준비하기 시작하겠죠 뭐 다음 주 토요일날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자산배분을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지금 뭐 주식을 막 사서 주식을 막 늘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주식 비중은 조금 줄이고 안전자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본인 나이가 50살이면 50% 본인 나이가 40살이면 40% 본인 나이가 30살이면 30% 자 원래대로 본인이 생각한 종목별 비중이라든지 안전자산 비중 이런 거를 원래대로 바꿔놔야 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10월달이 들어서면서 8월 첫째 주 9월 첫째 주 10월 첫째 주 거의 반복되고 있죠 지금 침체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침체 신호가 다 노동지표에서 나오는 거죠 자 10월 1일날 ISM 제조업 나오죠 졸스 구인 나오죠 자 10월 2일날 ADP 고용 나오죠 3일날 ISM 서비스는 잘 나오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금요일날 실업률이 나오죠 비노문 부분 고용이 나옵니다 요 지표들 보면서 샵놀이 만족이 됐나 연준이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막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자 리밸런싱도 됐고 이제 조금 공매도들도 들어오고 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가면 이제 수익실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수익실현도 나오고 뭐 이렇게 흔들리겠죠 제 내피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의견이 저랑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중요해져요 물가가 다시 올라갔는지 CPI FOMC의 의사력도 나옵니다 얼마나 경제 걱정을 하는지 그래서 요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10월 10일부터 실적 발표가 되죠 여기 델타가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11일 날 은행주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JP Morgan에서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자율 수익이 적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JP Morgan이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는 별로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한 효과가 10월 달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여름 지나면서 실적들이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실적까지는 자 그래서 은행주들 실적 발표 나고 이쪽 이제 성장주들이 넷플렉스라든지 아마 테슬라랑 이런 게 실적 발표를 10월 넷째 주에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옵션 만기일이 있는 18일까지 계속 흔들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셋째 주가 아마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고 주가를 조금 뺀 다음에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10월 넷째 주부터 성장주들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AI 쪽에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11월까지 쭉 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제 뇌피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고요 이게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예측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충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아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주는 위험에 대비를 하는 구간 그 다음에 위험이 왔을 때 줍줍하는 사냥 시즌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준비를 미리 미리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줍줍한 다음에 이제 성장주도 실적 빅텍도 쭉 나와서 11월까지 쭉 올려주고 쇼핑 시즌 오면서 12월까지 쭉 6천까지 달려주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마이크론 코스코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렇게 6천까지 그냥 안 달려가겠죠 조금 한 번 늘렸다가 이렇게 6천까지 올라가겠죠 이번에는 5,800 10월에 한 번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6천까지 이렇게 달려주면 최고의 시나리오죠 참고만 하세요 자 오늘 장기적인 얘기들은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간에 축복 넘치시길 또 기도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랐고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얘기 드렸습니다 자 주식투자에서